남자를 애틀하게 만드는 여자가 될 거야. 절대로 놓칠 수 있어. 그래도 다행이죠. 개인이하고 창녀 씨 단 시작하게 돼서. 진우 씨는 도대체 왜 그런 거냐? 복수를 복수가 우정은 우정이죠. 진우 씨, 여자가 싫은 건가요? 제가 싫은 건가요? 나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까 봐요. 우리가 같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. 원하는 건 어떻게든 못 봐야 돼. 나 오늘 개인이 만나서 전진어가 어떤 놈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까발릴 거야. 너 내 여자 옆에서 당장 꺼져. 알았어?